불라면입니다. 첫 번째. 불라면 하나, 오리지널 라면 하나. 고생하십시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턴 달려갑니다. 나 삼성동 설거지 담당이야. 오, 쓰레기통 비워주는 거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 인간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 요리 레슨도 받았고요. 아, 진짜로? 스피니쉬 레슨도 받고. 맨날 당당해. 김밥 당당해. 나머지가 소중이야. 너 서브야. 너는 둘을 다 서브해야 해. 태현아, 너는 여기도 준비를 같이 하고 그리고 밖에도 나와서 서빙도 하고 2, 2, 2, 1. 공통자이로 먼저 손짓하고 3배, 4배. 야. 쏘몰로 쏘몰로 우와! 야! 뮤비엠 뮤비엠 설거지하는 데는 어디야? 여기지? 우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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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저기 있었구나 네? 열심히 채 썰고 있습니다 누나! 어! 영화! 고기 소스 만들어야 되지 아 오케이 진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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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주스가 조금 더 달게 해 주죠? 엄 3분의 1 컵 3분의 1 컵 1,2,3,4,4,5,7,8,8,8,8,8,9,8,8,8,8,8,9,8,8,9,8,9,7,9,8,9,9,8,9,8,9,8,9,9,9,9,9,3,4,5,9,9,9,9,100,1,2,1,2,1,2,1,2,1,1,1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다섯, 일곱, 다섯, 일곱, 다섯, 일곱,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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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섯, 일곱, 여섯, 여섯, 여섯! 이거 할 동안 이거 딥핑 소스 해놔야겠다, 그럼. 야, 다, 다 할 수 있겠다, 다. 어? 개용이도 일 다 찾아서 하네. 오, 소름 딱 알맞게 들어갔어 1g의 차이도 없었어 레몬즙, 라임즙으로 해도 되잖아 1g 오바 야, 태양아 1g이나 오바했어? 아, 이러면 안 돼, 태양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안 돼, 안 돼 형, 이거 와 물 있는 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 이걸 조금 더 졸여야 돼서 국물이 좀 많이 없어질 때까지 미리 해야겠다, 이거 좀 시켜야지 그럼 이거 냉장고에 넣어 넣으면 되겠다, 뭐지? 아니야, 이거 다 구워야 돼 왜? 구워서 넣는다고? 네, 이거 이대로 넣으면 짜진다고 이거 다 구워서 냉장고에 넣고 어차피 차갑게 해도 되니까 아, 그래? 네 오늘 이거 다 구워, 구워 가면 될 거 같아 많이 해야 되지 오늘? 엄청 어제 몇 배로 해야 될 거 같아 3배 네 고 장군 언제까지 쓸 거야, 너 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치워져요? 빨리 5위로 넘어가 이제 네 어? 어? 어젠 오이 퀄리티가 다를 거야 응 물을 뺐거든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 바꿔, 바꿔, 키워 오픈! 끝 이 정도로 잠기면 되는 거지? 응 좋은데? 완전? ution 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ㅜ Out Reddit OO or Bitcoin mue 아, 여기다 파슬라. 여기다 올리고 엉덩이 톡톡. 그 정도. 사람들 진화할 때. 네 당분간 내가 설거지 해줘야겠어 왠지 알아? 왜? 난 멋있는 사람이니까 너 굉장히 나이스해 지금 아니야 아니야 맞아 좀만 더 한데? 모르겠어요 좀만 더 지켜보면 더 손님 올 것 같은데 넌 더 하고 싶어? 응 나 신나 나도 하고 싶어 호나 여기 어 땡큐 땡큐 어딘가? 야 어? 2시 15분 아까? 2시 아까 지금 몇 시야? 2시야 2시 10분 잠깐 10분? 10분 정도니까 과연 인턴이 만든 바가 어떤지 괜찮다고? 진짜로? 나 밥 잘한다 밥 잘했어 밥 장난 아니야 어? 마스크 했네 니가 그만해? 응 일단 많이 넣고 버리자 응 아 이거 답답하네 어? 응 야 됐다 멋있다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꿈은 셰프 현실은 잡일 담당 태형아 오픈 돌려 오픈할게요 오픈할게요 오픈 툴 헬로 헬로 오아유 헬로 안녕하세요 나 일단은 이것만 설거지 빨리 끝낼게 형이 메뉴 받아줘 응 몇 개는 뭐 나왔어? 불고기 김밥이 두 갠데? 여기는 핫도그 아니면 이거랑 마요랑 썩는 건 어때요? 아니면 이거랑 마요랑 썩는 건 어때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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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예요? 오리지널 핫도그 2개 2개? 네 시작하시죠 네 나는 설거지회를 시작합니다 야 지금 바빠 바빠 지금 야 태용아 태용아 빨리 1대 들어가 어 소스 종이 소스 그 통? 접시? 소스 접시? 소스 접시 요만한 거? 요만한 거? 그거 유미누나 떡볶이 밑에 있어 아 예 형 이거 푹 나온다 조심해 이거는 매운 거야 아 이거는 이게 안 매운 거고 이게 매운 거야 안에 들어가세요 광고 나온다고 앗 아 까 앗 핍 흐흐흐... 핍 흐흫 핍 근데 떡볶이는 형이 이쪽으로 이동할 때가 있잖아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휘저어줘 왜냐면 밑에 눌러붙어 그리고 항상 생각해 뭐? 형이 최인턴이잖아 내가 김인턴이거든? 응 김인턴이 위야 김인턴이 위야 책 갖다줘 태형아 이거 가르쳐야지 우식이 어떻게 하는지 네가 보여줘 가르쳐야 돼 최인턴 앉아 응 대답은 돼 간장 한 컵이야 응 뭐해? 들고 와야지 이거는 약간 아기 재우듯이 너무 꽉 치면 안 돼 약간 부서져 아기 재우듯이 재워 빨리 잘 자라 우리 잘 자라 양이 여기가 좀 더 많다 이러면 맛이 다 달라져 다 똑같은 거 생각나는 예, 셰프 응 안심 안심 된다 항안심 네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잘 저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반품 교체 오케이 좋아요 다 넣을까? 그래 다 넣을까? 그래 아, 팔 거구나. 파는 거 같다. 됐어. 진짜 신기하다. 치킨집에 있는 소스랑 똑같아요. 와, 된다, 이거. 내가 담그면 걔네 거의 안 잘라붙게. 하나씩 띄워주면 되거든?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띄워주면 돼. 덱내 보고 약간 색깔 괜찮은 애들은 건지면 돼. 이런 애들? 어. 주문. 네. 떡볶이랑 오리지널 떡볶이, 오리지널 핫도그, 치킨. 다 버무려지면. 다 버무려지면. 뿌린 다음에 파슬리 뿌리고. 이 정도 난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형, 스카이다. 라면 그릇 빠르게 씻어줄 수 있겠어? 어, 빨리 씻어줄게. 내가 필요하면 가지러 갈게. 어. 태형이 니가 나 좀 놔봐. 오케이. 해프 앤 해프 포테이토. 콜라. 콜라. 오리지널. 오리지널 포테이토. 오리지널. 맛있고. 놔둬. 다 식혀주니깐... 하나에서 다 식혀주니깐... 맞네? 네... 제가 아까 물어봤었는데 아이스크림이었는데... 까먹었어요? 닭집은 잉글이 돼 닭집은 잉글이 돼 닭집은 잉글이 돼 잘 먹었어 닭집은 잉글이 돼 채소 바깥에 세팅할게 물기 쫙 빼야돼 물기 완전 쫙 뺐어 이제 내가 할게 닭집은 잉글이 돼 닭집은 잉글이 돼 아래에 닭집은 잉글이 돼 그런데